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모란장에 나왔는데요. 청와농원이예요. 이끈애들 진짜 많이 나왔어요. 천원에 하고요. 천원짜리를 먼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동도 안탔어요. 제가 제일 일찍 나왔네요. 영상이 저번에 보니까 좀 흐리게 나와가지고. 오늘도 또 모르겠어요. 아마 핸드폰이 고장났나 걱정되네요. 도태랑이 이렇게 2도, 3도, 4도짜리. 이거는 4도인데요. 선짜리 정말 좋다 이거. 도태랑이 오늘 너무 좋은데요. 도태랑. 이거는 몇도야 이거? 이거는 4도네. 이거는 모노캐롬. 모노캐롬이고요. 모노캐롬.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물들면 빨갛게 들어요. 이거는 핑크딥스인데요. 핑크딥스. 이거는 합식들 많이들 하시는건데. 이거 진짜. 물들어서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이쪽으로 한번 갑시다. 여기 또. 파랑색은 잘 안나오는건데. 이거 파랑색. 이거 파랑색. 파랑색을 한번 봅시다 이거. 저는 파랑색을 잘 안되요. 요즘에 장화자가. 좋네요. 이거 파랑색입니다. 파랑색. 블루엘프. 이거는 블루엘프. 요즘에 막 물들어가지고. 이거 봐. 코끝이 참 빨개져.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야곱생이. 이거는 야곱생이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러우. 안녕하세요. 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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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입니다. 이렇게요. 지금. 누구도 아직 안골란. 상태에서. 그냥 샀어요. 지금. 너무 좋은데요. 방울복망이고요. 방울복망이. 이거는 야곱생인데요. 아.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이쪽으로. 러우. 러우. 뭐에요? 운동사. 여아이는 운동사인데요. 宮가. 엄마. 너무 예쁘죠? 운동사. 이따. 하월 씨야. 사물씨야도 나왔고요 자 어팔리나도 어팔리나가 이거 3도짜리가 있어요 어팔리나 3도짜리가 아 릴리씨나가 물들면 정말 이쁜 아인데 네 이거 릴리씨나 이끄요 자 또 이쪽으로 오늘 연봉이요 너무 이렇게 푸실푸실 정말 이쁜다 이거 연봉이 아니고 이거 그거 아니야 퍼플 딜라이터 아니야 아 연봉인줄 알았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커 이거 퍼플 딜라이터입니다 작은 어플로 서프라이즈 작은 어플로 서프라이즈입니다 너무 푸실하고 좋아요 한판 그대로 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미고사홍 미고사홍도 이렇게 이쁘게 이쁘네요 이쁘네요 이쁘다 미고사홍이예요 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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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기천 녹기천 요거는 뭐 하나 옆에 뭐고 있어요 알 이거 먹으라 옆에 있는 애가 알밤이라고 선인장관데요 선인장관데요 성민이 이렇게 꼭 자르긴 했지만 여보 싹 적힌에 있어 위에꺼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연봉이네 이게 연봉이네 이게 연봉이네 이게 연봉이네 연봉 오늘 샴페인인데요 아 샴페인 이전에는 좀 비싼네 이거 지금은 천원씩 하니 이거 아 끝이 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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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희한하게 이건 처음 나온 아인데 아마린스 아마린스라고 하네요 어팔리나 닮은 듯 또 안 닮은 듯 끝이 뼈쩍 뼈쩍 하면서요 어떻게 생겼어요 아 아마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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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린스입니다 이거 오늘 처음 나온 아이가 같아 아마린스가 이것도 처음 나온 아이가 아 이거 뭐야 언능 언융 언융인가 이건 무슨 언능이야 언융이야 이거 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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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아이고 언능 아 자 이거는 창인거 같아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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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거 같은데 이거 이거 크리스마스 아 이거는 양진이 아 양진이 나왔네 오늘 양진입니다 옆에 있고요 저 안쪽에 있는 애들은 좀 소개하기가 힘드네요 아 도태랑 안녕하세요 저 도태랑이고요 어 멀리 있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비춰드립니다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쪽에는요 어 11,000원 흑장미 흑장미 좀 보여드릴게요 자 흑장미가 이렇게 좋아요 어떻게 너무 멋있어 흑장미 11,000원 이거는 11,000원 그리고 어 어 루브라 루브라가 이거 어 이 정도 이거 8,000원 인데요 다른데는 만원짜리입니다 이거 8,000원 인데요 그리고 요거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요거는 가격이 지금 여기다가 써놓지가 않았어요 아 아 이거 15,000원짜리 뭐 좋은 거 있다 저 이건 보여 젤리 카시오 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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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자 이렇게 써드릴게요 젤리 카시오 오페라 끝이 이렇게 이렇게 쩔쩔쩔쩔 화요 너무 이쁘다 그쵸 15,000원입니다 여기는 여기다 하나 놓을게 이건 레인보우 제일 이쁜거 하나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색상은 자, 조금 더 가나? 같은 젤리카시오펜은 8,000원짜리입니다. 조금 적어요. 아깝거보다는 적고 자칼 이것도 처음 나오는 아이네요. 이렇게 나오는 얼마라고 블루엘프는 소개해드린 거고요. 이건 못 자랐네요. 아, 염자. 염자도 1,000원짜리인데요. 이렇게 풍성해요. 보세요. 풍성하고 좋네요. 이게 적심인지 뭔지는 아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1,000원짜리입니다. 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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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도 있고요. 이거 뭐예요? 어? 어? 다 이름을 잘 놀러 가보니 물들면 있으면 되는데 블루사프라이즈가 여기다 한판 있어요. 오늘 넘어졌다 이거. 네, 진짜. 이게 언슬로. 다 1,000원짜리입니다. 언슬로. 저거 나 먼저 샀어. 이거. 언슬로가. 이거. 머릿수가. 이거. 4,000원짜리. 아, 돈대리. 돈대리. 돈대리도. 1,000원짜리입니다. 아, 돈대리. 그리고 500원짜리도 이렇게. 자, 지금 시작해볼게요. 500원짜리도 있습니다. 500원짜리. 500원짜리. 네. 여기가 여기 있네. 이건 밥이 좋아요. 저, 500원짜리 화재. 화재. 이거 매직잼이에요? 어? 이거? 뭐? 서인재입니다. 이런 서인재. 이게 매직잼고 있어요? 네. 매직잼이에요? 네. 잘 안 들려갖고. 이거는. 500원짜리.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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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많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